네 아버지 보증 잘못 서는 바람에 너 대학 붙고도 등록금 없어 포기했을 때 그때부터 엄마가 모은 돈이야 언제가 됐든 대학이든 유학이든 너 하고 싶은 공부 시켜주려고 엄마 빠듯하게 사느라 많이는 못 모았어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일단 이걸로 시작해 세연아 엄마 소원이야 하고 싶은 공부에서 네 꿈 이루고 살아 대답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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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학할거지 잘할 수 있겠니? 네 네 잘할 수 있어요 잘할게요 필요한게 있으면 뭐든 말하렴 할애비가 도와주마 뭐든요 갈게 좋아 응 응 원하는게 있긴 있구나 네 홍세연이요 홍세연이 필요해요 네 지은 30